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23장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4가지 것에 대해 첫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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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chapter 23 23장이죠. 4 things which bring great peace. peace는 평화네요.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4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My son, 내 아들아, now will I teach thee, 내가 이제 너에게 the way of peace and of true liberty. 자 평화와 진정한 liberty. liberty는 자유죠.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르쳐 주겠느라. Do, O my lord, O 내 주여, as thou sayest,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소서. For, 왜냐하면, this is pleasing unto me to hear. 이것이 제게는 듣기에 기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보시죠. Strive my son, 내 아들아, strive to, 종사는 뭐뭐하려, 애쓰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to do another's will rather than thine own. 자 네 자신의 뜻보다는 다른 이의 뜻, 다른 이의 뜻을 행하도록 해라. Choose always to have less. Choose는 이제 선택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리고 less는 little, 작은 것의 비교급이 되겠어요. little less, lea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ather than more, 많이 갖고자 하는 것보다 항상 적게 갖는 것을 선택하라. seek always after, seek after 라는 말이 추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the lowest place, 가장 낮은 자리를 추구하거라. and to be subject to all, be subject to 하면은 뭐뭇에 복종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하거라. wish, wish는 이제 바라다에요. 바라다. always, 항상, and pray, 항상 바라고, pray, 기도하거라. 목조가 되시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be fulfilled indeed. be fulfilled 하면은 성취 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너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거라. behold, 보라, such a man, 그런 사람 as this. 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enters into the inheritance of peace and quietness. 평화와 quietness, 고요함에, Inheritance, 기업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요.